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언니 발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나 싫어 어떻게 하라 성질이 들었습니다 선배님이 성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맞구나 맞구나 10개밖에 안 넣었어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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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야 야 섹시하다고? 아 그렇다고 어 빨리 정한 경고 하이 나 어디? 나? 써니? 써니? 저거는 써니? 저거는 써니? 저거는 써니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인사이드 게임 진짜 싫어 진짜 짜증나 웃지 마요 진짜 미안한 마음 안 드나? 그 그렇게 영상 찍는다고? 이제 웃어지지도 않을 거야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다고 그 소리 지르는 거 왜 놨는데 아 죽잖아 야 나다보니까 그게 나고니까 잘 찍지 마요